옹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아침 최저기온이 4도에서 10도까지 내려감에 따라 농가의 봄철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온의 약한 작물은 최저온도가 10도에서 13도 이하일 때 생육이 역제되고 성장의 분량에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고추와 단호박 등 농작물 용료산과 모짜리는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우스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깔 씌우기나 부직포, 비닐 등을 덮어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5월 초까지 기상 상황을 살펴 저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를 보면 피해묘를 뽑아내고 다른 묘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